겐고끔 혼자 만나자면 나오고 나던 애였는데 참 엊그저께 만난 것 같아 그냥 한두 번쯤 만났을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왜 오늘은 좀 별로인 걸까 이제 울지 않고 웃어서일까 너도 좋은 연애에서인 걸까 나만 여기서 돈 떨어져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 널 위해서 우린 현재 다시는 안 보게 될 것 같아 그냥 인스타그램에서만 볼 거야 우리 사이 나무 걱정 아니게 돼도 추울 거야 난 가끔 연락하던 애니까 가끔 연락하던 애니까 상처받지 말자며 우린 서로 다독였는데 이렇게 다시 뜸해진 걸까 가끔 잊을만 하면 하찮은 인사 말은 전에 그런 가벼운 친구더라 이제 술에 취하긴 싫더라 네가 행복하다는 좋더라 나도 여기 멈춰 서지 않고 이젠 앞으로 나가야 하지 그래서 우리 프렌즈 다시는 안 보게 될 것 같아 그냥 인스타그램에서만 볼 거야 우리 사이 나무 걱정 아니게 돼도 추울 거야 난 가끔 연락하던 애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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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